영글리시 16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타임스에서 살펴볼 이야기인데 테슬라의 수익이 55%, 55%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기사의 내용은 메타의 주가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BBC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동사 표현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ap it라는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는 reinforce 라고 하는 동사가 돼 있는데 첫 번째 먼저 tap it 미온의 미지근한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온도가 따뜻하지 않을 때 우리가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사용하게 되겠고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he water temperature was tap it. 자 수온이 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죠. Making it uncomfortable to take a shower. 그러니까 샤워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적당한 온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부적절한 온도다. Tap it 말 그대로 미온이다. 뜨뜨미지근하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관객들의 반응이 tap it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ap it audience reactions라고 했으니까 관객들이 열렬한 호응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말 그대로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They are struggling to boost profits amid tap it sales. 그러니까 수익을 boost, 왕창 늘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struggling,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냐 하는 건데 amid tap it sales라고 했으니까 영업실적이 tap it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은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표현 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reinforce, 보강하다, 강화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단어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Let me just cite another fact to reinforce what you're saying.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reinforce, 보강하기 위해서 another fact,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safety equipment, 안전장비가 should be reinforced, 보강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for accident prevention,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이죠. firefighters receive ongoing training, 소방관들이 진행 중인 트레이닝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to reinforce fire safety regulations. 그러니까 안전 규정, 소방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s profit fell 55%. 테슬라의 수익이 55%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adding to concerns about its strategy. 그러니까 테슬라의 strategy, 전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영업 전략, 판매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oncerns, 우려를 더하면서 그런 얘기니까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테슬라 reported on Tuesday. 화요일에 테슬라가 내놓은 보도입니다. that it made significantly less money. 그러니까 대단히 less money, 적은 양의 돈을 벌었다. 라고 테슬라가 말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year.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올해 2024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of the year, 이 부분은 바로 2024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2024년 초반 석 달 동안에 significantly less money, 작은 돈을 벌었다. 대단히 적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because of its tepid car sales.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 자동차 판매가 tepid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tepid 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미온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미지근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reinforcing concern, 우려를 크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영업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수입이 55%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concerns, 걱정을 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걱정을 더 크게 만들었다. reinforcing concern. 누구에게 말입니까? among investors.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 하는 겁니다. 대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That the company led by Elon Musk. Elon Musk가 이끌고 있는 the company, 그 회사가, 테슬라가 is losing ground in the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ground를 잃어버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concern, 이 걱정을 reinforcing, 더 크게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Profit fell 55%, 그러니까 수익이 55%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바로 2, 1.1 billion dollars, 11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러냐 하는 거죠. from the first quarter of 2023,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분기를 quarte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분기로부터, 작년 같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첫 석 달 동안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2023년의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2024년 1분기에 55%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evenue fell 9%, 총 수입은 9%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21.3 billion dollars, 213억 달러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heavily 그리고 billions of,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heavily, 이번 기사에서 사용된 의미는 많이 그리고 대량으로 때로는 심하게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The company is investing heavily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 말이죠. 대단히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 rain fell heavily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 엄청나게 비가 내렸다. 대량으로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Drenching, 자, drench 이 단어는 잠기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n sight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물에 잠궈버렸다. 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 company was fined. 자, 그 회사가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heavily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For violating,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Environmental regulations,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엄청나게 부과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Billions of 복수명사. 자, 수십억 개의 수십억의 무엇, 무엇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Billions of 복수명사 아니면 Thousands of 복수명사. Millions of 복수명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30억이냐 40억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수천명의, 그러니까 3천명이냐 7천명이냐 아니면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막연하게 많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에 단위에다가 S를 붙이게 되는 거죠. Million이 아니라 Billions, 그리고 Of Million이 아니라 Millions of, Thousands of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각각의 예문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illions of people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밤 콘서트에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고 Thousands of students. 수천명의 학생들이 gathered, 모여들었다. In the campus square. 캠퍼스 광장에 to protest.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The company's revenue. 자, 그 회사의 총 수입이 surpassed. 뭐뭐보다 더 많았다, 능가했다 그런 얘기니까 수십억 달러를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 share, sink, after reveal spending plans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제 메타의 주식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share,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된 주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fter it reveals spending plans. 자, 메타가 지출 계획을 reveals. 발표한 이후에 메타의 주식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죠. shares in US tech giant meta 이렇게 말했는데 자, 미국의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인 giant in meta의 shares, 주식이 have sunk,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fter hours trading.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정규 거래 시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외 거래가 되겠습니다. despite better than expected earnings.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메타의 주식은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Facebook and Instagram owner 이렇게 말했는데 메타를 가리키는 거죠. 메타가 이제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메타는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expenses would be higher this year. 자, 올해의 지출 비용은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higher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s it spends heavi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에 대단히 많은 금액을 spend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의 지출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its shares fell more than 15%. 그러니까 그 메타의 주식이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after it said. 그래서 여기서 after it said라는 말은 메타가 발표한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메타가 발표한 다음에 15% 더 하락했다. 자, 그 메타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it said it expected to spend billions of dollars more. 자, 그러니까 메타가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15%가 더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보다 그러면 무엇보다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then it had previously predicted in 2024. or 2024년에 그 전에 이미 previously, 그 전에 이미 predicted, 예상했던 것보다, 예견했던 것보다 더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15%가 더 하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뒤쪽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수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 뒤쪽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테슬라의 주식이 55% 하락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화랑을 띄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첫 번째 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의 주가가 수익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BBC 뉴스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